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너가 있다! 너가 있다! 너가 있다! 너가 있다! 괜찮아? 안 다쳤어? 해이...괜찮아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낮게 찾아왔네 아니 너 웬일이지 연락도 없이 그래 내가 한번 들린다고 그랬잖아 인사해야지 우리 아들이야 민철이라고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애들이 주스달래 들어와 여기가 내 방이야 어 민철 나왔다 잘했다 우리도 가면을 내자 밖에서 보는 거보단 제법 크네 그래 예 그래도 넌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친정에서 이렇게 챙겨주는게 어딨니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제대로 못 보러다 주는데 친정에서까지 나 몰라러 가면 정말 힘들잖아 안 그래 왜 아니야 우리 남편 잘 벌어 그래 그런데 이런 건 뭐하러 뜨고 있니 옷 사입을 돈이 없니 뭐 뭐 아 아 아 아 아 가지고 나갈 거 하나도 없겠다 얘 뭐 왜 기분 나쁘니 너 여기 왜 왔니 너 지금 너 너 잘 산다고 나 약 올리러 온 거니 몰랐니 너 놀리러 온 거 맞아 뭐야 네가 학교 당일 때 그랬지 난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서 평생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어머 근데 어떡하니 난 시집도 가고 너보다 훨씬 더 잘 샀는데 그래서 내가 약점 흘러 주러 온 거야 아 왜 아니 뭐 이렇게 집어 너 나가 너 당장 나가 뭐 지네 집인 것처럼 얘기하네 알았어 가줄게 나가 나가 야 너 이러고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쌤통이다 너 나가 너 지로 나가 너 다시 놀지마 혼자 놀지마 너 엄마 엄마 나 민철이랑 나와서 놀자올게 어디 가 엄마 민철아 하지마 어디 가 아 뭐 저놈기 저게 다 했어 진짜 왜 왜 민철이가 놀면 안 되는데 글쎄 놀지 말려면 놀지마 싫어 나는 민철이가 좋단 말이야 너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대구 놀아봐 걔는 엄마한테 무시만 나간단 말이야 싫어 나 놀고 하자 민철이랑 놀 거야 나한테 그림 엄마한테 호주를 낼 줄 알아 아니 뭐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몰라도 돼 민철이하고 놀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주세니까 민철아 민철아 넌 왜 민철이니? 정배나 어차피 민철이였으면 이렇게 헤어지지도 않았을텐데 민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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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철이가? 응 민철이가 지금도 자기를 만날 용기가 있으면 놀이터로 나와달래 나갈거야? 당연하지 내가 민철이 서시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가자 어디 가? 엄마는? 시장 갔잖아 왜? 알았어 빨리 가자 괜찮아 아 뭐해 빨리 타 야 민철아 보고 싶었어 나도 야 빨리 갈라 우리 좀 이따 팥빙수 사 먹으러 갈래? 그래? 야 빨리! 빨리! 갈러 갈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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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죽었지? 미더가! 그랬어? 네! 그래서 둘 다 막 울면서 끌려갔어요. 야 미서인이라도 참 너무하네. 어른들 문제 왜 애들 갖고 그래? 글쎄 말이다. 로미오와 줄리시, 줄리시 따로 없네 진짜. 이제서 놀이터에서도 못 만날 텐데. 불쌍해요. 그래? 그럼 여기 와서 놀라 그래. 미달이 엄마가 여긴 잘 안 오시잖아.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내일 낮에 와서 같이 놀아. 응? 먹어먹어. 정말? 정말 민철이가 내일 니네 집으로 온단 말이지? 알아서 고마워 오잖아. 아, 민철아. 어휴 나도 울림 주라. 응. 형. 이거 뭐야? 응? 저기 아직도 있었네? 뭔데? 지난번에 해결에 부패 왔다가 나올 때 선물이라고 하나씩 주더라고. 저 생쾌기라 벌써 상했을 텐데. 아 좀 저런 거 좀 제때 해버려. 나갔다 올게요. 야채값이 너무 비싸. 그래 말이다. 아휴 어떻게냐. 산막 쓰이지만. 다 이거. 민철아. 민철이 왔어? 아직 안 왔어. 나 나갔다 올테니까 민철이 오면 같이 있어. 어, 민철아 고마워. 총 3. 민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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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애들이 놀다 극킹 먹으면 안되는데. 아,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뭐지? 야채값이 한 번만 더 해봐. 응, 그래. 자. 예, 안녕하세요. 예, 거기 중국집이예요? 아니에요? 아님, 빨리 넣을게. 아, 참, 전화가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아저씨, 의창이 어딨어요? 어, 좀 봐, 잘했다. 일로 와봐. 너 있잖아, 어? 어, 케이크다! 빨리 집에 가서 싱크대 위에 있는 케이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거 사 한 거니까. 가자, 빨리 가, 빨리. 알았지? 야, 빨리 좀 가자. 급하단 말이야. 야,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야,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야,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야, 조금만 신났어. 아, 민철아. 아, 민철아. 아, 민철아. 아, 민철아. 아유, 괜찮아요. 약 먹고 잠들었으니까 곱Cal 거예요. 그러게 어른들 싸우면 왜 애들을 다치게 해. 감사합니다.